엄마가 엄마! 엄마가 없다고! 영영아! 엄마가 오시라고 빨리 와! 빨리! 엄마 거기서 뭐해! 우리 다 올라왔어 빨리! 엄마 빨리 나와! 어? 어디에! 빨리 나와 지금 거기! 영영아 뭐해 빨리 와! 정혜하고 정혜는 왜 안 보여? 용남이는?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네. 아 조! 왜 그래! 조야! 엄마랑 상춘은? 엄마를? 엄마 잘해 상춘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빨리 넘어! 빨리 넘어! 빨리 넘어! 정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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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혜야! 정신 차려 봐! 정혜야! 여보세요? 여기 구조대 좀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혜야! 정혜야! 여보세요? 우리 누나가 이사가 연기를 맡았는데 숨을 잘 못 쉬고 눈을 잘 못 허요! 아니 무슨 연기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동네에 하얀 연기를 퍼지면서 사람들 다 쓰러져 나는데! 여기! 여기 주소! 주소 주소! 여기 주소 뭐예요! 빨리! 주소! 주소가 암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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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길동 32 다시! 라이언 빌딩 6층 구름 정원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 겉옷 빨리 벗기고 물로 피, 피부 닦아주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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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물! 물! 물 찾아봐! 아니야! 여기야! 물 수건이야! 내가 물 좀 괜찮아 괜찮아! 너 왜 차려! 엄마 괜찮을거야! 엄마 괜찮을거야! 저거 뭐야 진짜! 올라온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용랑 오빠. 엄마. 용민이 형부터.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뭐해. 다들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라니까 얼른. 그래. 다들 나가자고. 왜. 왜 안 일려. 왜 그래. 이거 자동잠김이다. 열쇠가 있어. 왜 안 일려. 우리 안 일려고요 이거. 엄마 괜찮아? 잠시만. 그 1층 가면 경비실 있거든. 거기 가서 열쇠 좀 달라고 해. 제가요? 지금 경비실에 어떻게 들어가요. 가스가 들어찼는데. 스페어기는요? 점장님이 갖고 있지 않는데? 없어. 그 열쇠 내가. 열쇠가 없다고? 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옥상물이 잠겼어. 근데 열쇠가 없대. 하나 둘. 제가 해볼게요. 좀 어떻게 좀 해봐. 당신이 여기 책임자잖아. 제가 무슨 책임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책임자세요. 그리고 열쇠가 없는데 물을 어떻게 열어요. 누가 와서 따주든 밖에서 열어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같이 내려가서 열쇠를 찾아봐요. 그래도 내려가 보자고요. 야 이 으라. 안 돼 안 되자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태어난다니까. 아 우수야. 아 우수야. 아 우수야. 현재 퍼지고 있는 흰색 가스는 직접 노출 시 피부나 안구화상. 호피 손상으로 인해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성의 가스임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성분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어. 오빠. 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조야. 복상문 밖에서 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열 수 있는 거 확실하지? 어. 근데 손에 그건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네. 잠깐만. 자 버리고 가. 어? 아. 아. 그래. ks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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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오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주야 로프나 끈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좀 찾아봐줘 뭐? 오빠. 왜 왜 왜. 용담이 형이. 니 찼나 봐요.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용수야. 운동화 가서. 어. 여기 아버지. 이쪽이요 이쪽. 어. 용으로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어. 너. 하지마. 뭐든지 하지 말라고 이러봐. 용남아. 용남이가 뭐. 뭐 어쨌는데. 우арищ. 우아악. 으악. 나 물어봐. 저 형. 찾야라고. 빨리. 당기지 마세요. 그게 더 위험해요. 당기지 마세요. 그게 더 위험해요. 풀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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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장. 쌍장 올라가. 쌍장 올라가라고. 쌍장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형, 괜찮아? 야, 올라가. 날마다 중부하려고. 어디 중부하는 거냐고. 나도 넘어가, 넘어가. 야, 육사, 육사. 우리 아버지 말 좀 들어, 이놈아. 형님, 진정 좀 하세요. 형님, 진정. 그이 나서 마요? 어? 오빠! 아! 할 수 있어, 용랑아. 할 수 있어. 용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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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보여? 용랑아! 지금 이쪽 벽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어머! 용랑이 형이 이거 막... 전화 받아! 전화 받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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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발 발 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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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 여기! 여기 사라졌다. managed to reduce it. 어? 안 보여? 용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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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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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아! 으으윽! 좋아! 그냥… 양구 안바를 anten queste unevalu 더 Matte Susi 제발! 어이 이게 뭐야. 야 이런 난 너 미쳤어. 어이게. 오! 오! 헉! 날아가다! 날아! 빨리 빨리 이동해! 목사들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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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옷 잡아! 야 괜찮아! 나와 빨리! 좀 잡아! 좀 잡아! 좀 잡아! 진짜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난바! 난바! 니가 뭔데 나시킨 나시! 너 다시 이런 짓 하면 그때 내가 정말 감을 안 둘 거야, 인마! 알았어. 괜찮아.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나 괜찮아, 괜찮아. 나 아무런 짓도 않아. 행기다! 행기다! 행기다!